코로나 3차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 설 연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역시 완벽한 방역 제어를 토대로 영업 제한이 풀리고 일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만큼 재확산 없이 방역 안정세가 착근될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기간 중 국민들께서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. 이와 관련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하여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간의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하여 더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보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